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지효 의정부시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효 의원입니다. 네,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 조성과 금연 지원 조례가 의정부시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떤 조치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또 기존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본 조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4호 조례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서도 제1호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후변 피해방지 관련된 조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이라든가 학교 반경 50m 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지금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대상으로 흡연의 예방이나 아니면 간접후변에 대한 어떤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소년 흡연율이 4.5%로 나타나서 그 전년도보다 상승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아동 청소년기에 흡연 안 좋은 건 다들 알겠지만 어느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5세 흡연을 시작한 경우와 25세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 60세 정도 됐을 때 폐암으로 발병할 수 있는 경우가 15세 청소년기에 흡연을 한 경우에 한 3배 정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청소년기에 흡연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더 큰 어떤 위험성에,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치는 위험성에 노출이 된다는 점 하나랑요. 그리고 흡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니코틴 중독입니다. 그런데 니코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중독성이 가장 높은 헤로인과 비탈 정도로 중독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특히 니코틴 중독이 일반 성인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금연에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었습니다.